자 또한 샤워 클라이빙에 개념을 도입한 좌측 폭포수에서 현재 이벤트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. 폭포 등반 시에는 필수 장비, 물안경을 쓰시고 그리고 안전장구, 헬멧과 안전벨트, 암벽화를 사용해서 등반하시면 상단 바구니에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청송에서 자랑하는 깨끗한 사과, 크린 사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더운 날 폭포수를 맞으면서 등반하시고 빨간 바구니에 담겨있는 껍질채 먹는 청송 꿀사과를 한입 베어물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. 이벤트 경기에 참가하셨습니다. 선수 수고하셨습니다. 선수 수고하셨습니다. 선수 수고하셨습니다. Bernatowski 신공 Finanz 남자 비루트 정윤찬 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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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비루트 정윤い 남자 비루트 정윤a